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네 번째 개의 둔과 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역의 첫 번째 개인 건과 두 번째 개인 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과 곤이 양계와 음계의 대표로 주역 64개 중에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둔과 몽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맨 앞에 있는 건계와 곤계는 양계와 음계의 대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둔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자가 여행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군자가, 일종의 군자의 여행길,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여행길이죠 군자가 자신의 인생의 여행길에 나서서 하나하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둔인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건과 곤은 여행길의 하나는 아니고요 그 64개의 대표, 양계의 대표인 건, 음계의 대표인 곤이 제시된 것이고 군자의 인생 여행길의 출발점은 오늘 살펴보시게 되는 둔입니다 군자가 둔의 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몽의 길,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수의 길, 여섯 번째인 송의 길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행길을 하나씩 밟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군자가 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둔의 도, 길이 바로 도죠 그래서 군자가 둔의 길을 성공적으로 다 밟아내면 이제 둔의 도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몽의 길에 맞닥뜨려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다 파해내면 몽의 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역은 군자의 인생 여행길인데 이 인생 여행길 전체를 통틀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인생길에서 터득해야 되는 도는 6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깨쳐야 하는 도, 64가지가 있다 그 하나하나를 다 파해낼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완성에 이르게 된다 도를 터득하게 된다, 도를 깨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자의 인생 여행길에서 첫 번째 마주치는 길, 둔의 길, 그 다음에 몽의 길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둔의 길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는 경우 그러니까 둔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직 힘이 부족하다, 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한 힘을 기르고 뭔가를 행동을 하겠다, 신중하게 자신의 힘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거에 대비되는 몽의 길은 뭐냐 하면 무지 몽매하다 할 때 몽이죠 뭐냐 하면 자기가 아직 힘이 부족한데 자기가 힘이 부족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섣부르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몽의 길이 부정적인 것이냐? 물론 부정적인 소지가 있죠 그렇지만 몽의 길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역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남들한테 몽매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그러해야 할 때가 없다고 하면 몽의 길이 64개에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주역 독해라는 책을 써서 주역 64개를 하나하나 소개했는데요 그 책이 한 3년 전쯤에 나왔는데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저는 사실 몽의 길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나가는 경우를 제시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3년 추가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몽의 길이 있다는 것은 만약 이것이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64개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남들한테 몽매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몽매하게 자기 고진만 부리느냐 이런 말을 들을 지언정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몽의 길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저의 관점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그 뭐냐 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한 번도 남들로부터 몽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봤다 그것이 자랑이냐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왜 저 사람 저렇게 몽매하게 자기 고진만 부리느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둔대 몽이죠 그래서 이게 대대죠 대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둔의 길과 몽의 길 서로 대비되는 길 대대죠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역이 이렇게 짝을 지어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둔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신중하게 자기 힘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고 몽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남들한테 몽매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유지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주역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둔대 몽 이렇게 짝을 지어 배열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둔의 길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는 경우 그러면 자기가 아직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의 힘을 잘 기를 수 있는가 그 법칙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빚을 수 있는 실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둔의 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둔의 괴상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한번 이 효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구가 이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초구 반환, 이 거정, 이 건후 처음에 양이 오니 반석이 굳고 튼튼한 상이다 이로운 것은 정함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 추상적이니까 얼핏 잘 와닿지 않죠? 이거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뭐냐 하면 군자가 적진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면 승부하기엔 자기 힘이 부족해서 이 진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진지 이 둔자 지금 지나는데 이 둔자인데 이게 주둔하다 할 때 둔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군자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적 원수를 치러 가는데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 군량미도 마련하고 이렇게 이게 둔친다는 것인데요 둔전제라는 것인데 자기 군대에 힘을 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단계는 뭐냐 하면 반석이 굳고 튼튼한 상이다 자기 그 진지 힘을 기를 수 있는 진지 털을 잘 골라서 거기를 진지를 쳤으면 그 안에 굳건하게 머무르면서 자기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1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1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후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 전통시대에 제후를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으냐 하면 제후라는 것은 왕 밑에 독립된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이죠 뭐냐 하면 현재 군자가 자신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직할 통치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거기서 직접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자기한테 최대의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군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은 떼주고 부하에게 떼주고 아예 정권을 부여하고 제후로서 독립성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중에 원수를 치러 군대를 출정시킬 때 제후가 같이 군대를 출정하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모든 이 땅을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일정한 지역을 떼줘서 아예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여기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대신 나중에 내가 군사를 출정할 때 너도 군사를 출정해서 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제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후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힘을 기를 때 지금 상황은 원수가 있고 이 원수를 군대를 동원해서 치러 가야 되는데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힘을 가장 빨리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일정 영역을 떼주고 상대방의 이익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 제후는 자기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죠 이익을 인정해 주고 대신 군대를 동원할 때 동참해라라는 어떤 맹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을 기를 때 힘을 자기 힘을 최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여기죠 2단계 6이라는 건 음효라는 얘기죠 2단계가 음효라는 거죠 6단계가 음효라는 얘기는 두녀 저녀 승마바녀 비구 혼구라 여자가 정하니 부자라 십년 내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보면 의미 두 번째 오니 둔을 치는구나 머뭇거리는구나 전차의 말들이 늘어서 있구나 침범할 것이 아니라 혼인동맹을 맺을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둔 친다는 말이 나왔죠 둔을 친다는 건 말씀드렸죠 진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해서 군량미도 마련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그게 둔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둔전제라는 거죠 고려시대 때도 저희가 둔전제 우리나라가 둔전제를 취했는데 둔을 치는구나 힘을 기르고 있구나 그런데 머뭇거리는구나 그러니까 2단계로 오면 어느 정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 상징이 이겁니다 전차의 말들이 늘어섰구나 힘을 키워서 이제 여기 시대에는 전차전이었거든요 전차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전차의 말들이 늘어섰구나 보무도 당당하게 뭐냐면 그동안 둔을 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전차의 말들이 아주 위용있게 늘어선 보무도 당당히 늘어선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군자가 머뭇거리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힘을 키우지 않았을까 이제 한번 쳐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2단계에서 그런데 이때 주역이 뭐라고 충고하냐 하면 침범할 것이 아니라 혼인 동맹을 맺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싶으면 빨리 키우고 싶으면 두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동맹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단기간에 빨리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요령 두 번째 어떤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맹입니다 동맹 이 혼인 동맹은 뭐냐 하면 여기 시대에 동맹을 맺는 방법은 혼인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서로 혼인을 시키면 동맹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 동맹이라는 건 비유입니다 비유 동맹을 맺으라는 거죠 동맹을 맺어라 2단계에서 할 일은 동맹을 맺는 것이다 아직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나오죠 그런데 여자가 정의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10년이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동맹을 맺고자 하는데 이 이 여자라는 거는 상대방입니다 이 혼인 동맹을 맺고자 하는 상대방 주역에서 군자는 남자고 상대방은 여자로 비유합니다 이게 비유죠 상징이기 때문에 군자의 상대방은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정해서 여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집이나 주관이 있어서 동맹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10년이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동맹이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 증롱무우 유입 우림중 군자 기불려사 왕리니라 뭐냐면 의미 세 번째 오니 여기죠 의미 세 번째 오니 사슴에 다가 드는데 우인이 없어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이다 군자라면 버림만 갖지 못하다는 기미를 눈치채야 한다 뭐냐면 3단계가 되면 이제 군자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둔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슴이라고 상징되는 아주 그 탐스러운 사냥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슴을 잡으면 아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슴은 그 군자가 이룰 수 있는 큰 성과의 상징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오기 때문에 아주 이 탐스러운 성과물이 있어서 저것을 잡고자 하는데 우인이 없다 우인은 고대의 임금의 사냥을 도와주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을 사냥해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보조자가 없기 때문에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이다 뭐냐면 도와주는 익숙한 사냥 보조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칫하면 숲속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길을 잃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군자라면 버림만 갖지 못하다는 기미를 눈치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라면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슴이라는 사냥감은 탐나긴 하지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결과가 인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일종의 위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점점점 이제 군자의 역량이 비축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아니다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4단계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4단계에 왔습니다 4단계 군자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4단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음이 네 번째에 오니 전차의 말들이 늘어섰구나 이 전차의 말들이 늘어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차를 끄는 말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갖춰졌다는 얘기죠 혼인 동맹을 구하고자 행하면 길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단계에서는 혼인 동맹을 맺고 싶었지만 상대가 응해주지 않았죠 근데 이제 군자의 힘이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 4단계에 이르면 이제 혼인 동맹을 구하고자 하면 길할 것이다 성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단계에 이르러 혼인 동맹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자의 힘이 아주 막강해졌죠 이제 동맹도 생겼죠 그러면 이제 5단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입니다 5단계 양이 다섯 번째 오니 둔 쳐서 그곳을 기름지게 한 상이다 작게 정하면 길하고 크게 정하면 흉하리라 5단계가 절정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둔을 쳐서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그 기름지게 되었다 이제 성과 실력이 아주 배양이 된 거죠 이제 실력이 배양이 됐고 전차의 말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늘어선 상태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드디어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정하면 길하고 크게 정하면 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준비가 드디어 5단계에 이르면 준비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어떤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제는 쳐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작게 정하면 조금 조심하는 것은 길하지만 이제 크게 정하면 너무 조심하는 것은 흉하다는 것입니다 5단계 이해되시죠? 5단계 드디어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단계에서 볼까요? 6단계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 전차의 말들이 늘어섰구나 피 눈물이 물결처럼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눈물이 물결처럼 흐르는구나 뭐냐면 5단계가 절정의 단계입니다 5단계 5단계가 절정의 단계라 준비가 다 됐죠 이때 드디어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왜냐하면 앞에 제후도 세웠죠 제후도 세워서 이제 내가 쳐들어가면 제후의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4단계에서 동맹도 맺었죠 이제 동맹 세력도 동원할 수 있고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5단계에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가 지나버리면 6단계에서는 이 전차의 말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 말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 기회의 시기가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피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피 눈물이 물결처럼 흐르는구나 이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이제 피 눈물을 펑펑 쏟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 6단계가 과잉의 단계인 것입니다 6단계 과잉의 단계 이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쳐들어가지 못하면 6단계에서는 피 눈물을 흘릴 정도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기를 돌아보면 신중한 사람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단계입니다 6단계 신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 그러니까 목매하게 섣불리 나대지 않는 사람 그건 훌륭하죠 다만 그렇게 신중하게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더 실력을 배양해야 돼 뭐 동맹도 맺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 하면 너무 신중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가야 될 때 쳐들어가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 모든 게 흐지부지 좋은 기회도 지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된다 이게 신중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길에서 이 저민들이 보기에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단계에서 이제 작게 정하면 길하고 크게 정하면 흉할 것이라고 했죠 5단계 준비가 갖춰졌으면 어느 정도 조심하는 거는 그건 신중한 것이라 칭찬할 일이지만 너무 몸살이면 너무 조심하면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준비가 갖춰진 것인가 그거를 이 주역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제후를 세웠는가 내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직접 다 챙기려고 욕심부리면 안 되고 떼줘야 되는데 제후를 세웠는가 두 번째 동맹을 내가 마련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가 갖춰졌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괴사죠 괴사 두는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조심하는 것이다 작용하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려는 바가 있다면 이로운 것은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다 챙기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떼줄 것은 떼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둔의 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대비를 이루는 몽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